세계보건기구가 우리나라의 신규 확진자 감소세를 두고 고무적인 조짐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팬데믹, 그러니까 세계적 대유행에 이르렀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어제 하루 중국을 제외하고 33개 나라에서 2천여 명의 확진자가 보고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은 고무적인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확진자도 이미 알려진 집단에서 주로 파악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에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많은 나라가 확진 사례를 보고하고 있지만 아직 115개 나라에서 어떤 사례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기구가 협력하면 코로나19는 억제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북한은 아직 확진 사례에 대한 보고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발병 지역과 인접해 위험한 상황이라면서 확진 사례가 발생하면 언제든 북한에 갈 준비가 돼 있다고 WHO는 덧붙였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또 최근 강경화 외교장관을 만났는데 강 장관이 한국은 북한을 지원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WHO가 파악한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9만 5천여 명이며 사망자는 3천 2백여 명입니다. SBS 김치덕입니다. 이쁘게 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